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오.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았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닥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장로는 흠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배운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한례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오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지져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디도서 2장 그들은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에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에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디도서 3장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누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멀리하여라. 그런 사람은 그대도 알다시피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면 그때 그대는 곧바로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그대는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어라. 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선한 일에 몰두하기를 배워야 한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빌레몬서 1장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대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